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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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가요계위를 이끌 차세대 여자 아이돌이 저희 상암동 떡볶이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누구냐고요?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둘, 셋, 오늘도 화이팅! 하이틴! 안녕하세요 하이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의 해맑은 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에서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의 볼수록 매력있는 리더 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틴 옥구슬혜빈입니다. 오늘 스포티비스타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데 혹시 소문 들으셨어요? 방송하면서 재밌게 얘기도 하고 먹고 그런 거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저희 또 맛집입니다.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 제목이 붐붐클랩! 어떤 노래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타이틀곡 붐붐클랩은요. 굉장히 풍부한 브라스와 신나는 하이틴과 잘 어울리는 발랄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모든 걸 입고 놀자라는 의미를 닮은 힐링송이기도 합니다. 소개를 정말 맛깔스럽게 지금 하이틴 분들이 나이가 18 그리고 19 정말 고등학생 고2 고3 지금 정말 우리나라 하이틴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연예인 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럴 때 연예인 됐구나라고 느낀 점? 저는 방송 모니터 할 때 지금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팬분들과 이제 미팅을 할 때 팬미팅을 했을 때? 그 와중에 또 어렸을 적의 사진을 또 봤습니다. 잊지마 인터뷰에 제 어릴 적 지금 사진이 아니라 어릴 적 사진이 또 돌아다니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어 나다!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요. 어 나다! 어 나다! 그러면 여기서 다들 뭐 모태 미녀고 이쁘겠지만 한번 가려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본인 빼고 본인 빼고 여기 있어. 이 멤버가 가장 하이틴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하나 둘 셋 지금 누굴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혜주 언니를 혜주 혜주를 찍었습니다. 아 혜주 혜주는? 저는 혜빈 양을 찍었습니다. 사남동 떡볶이에서 인정한 하이틴이 뽑은 하이틴의 얼굴은 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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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